오늘은 서울 가요대상 서가대 잇지의 첫 서가대예요 예지 언니 배경화면 저희예요 약간 감동 이거 너무... 아니 심지어 이뻐도 너무 웃겨 뒤에서 누가 개다리 춤을 추는 누구야? 넌 누구냐? 알리옹이야 꿈치러 자라죠 자라죠 이 사진 진짜 예쁘다 이 사진 제 픽이에요 뮤직이 좀 더 내려가야죠 3 4 3 2 1 2 3 2 3 3 4 3 4 4 5 3 4 3 4 4 4 5 5 5 5 5 5 5 5 8 9 5 5 5 5 5 6 5 6 7 7 8 9 9 10 10 10 10 10 10 11 10 11 12 11 12 14 15